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영어 tv 이번 시간에는 더 뉴욕타임스 Monday April 8 2019 2019 4월 8일 월요일자 뉴욕타임스 열매머리 기사 한계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사는 한계인데 조금 길게 4페이지 해드립니다 deadly germs lost cure deadly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병균 그리고 잃어버린 치료법 사라진 치료법 병균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그것을 치료할 그런 치료법은 없어지고 있다는 말 in a poor canyon community cheap antibiotics fuel deadly drug resistant infections poor canyon 커뮤니티 하면은 케냐의 빈민촌 자 이런 빈민촌입니다 지금 중간에 무슨 하수도 같은게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발레를 하고 있고 애들이 지금 여기저기 놀고 있고 전부 뭐 어 흙입니다 이게 뭐 그런 그 아스팔트 이런게 없고 그 집도 아주 상당히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칩 앤티바이오릭스 값싼 항생제가 fuel 하면 원래 연론을 공부하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자극하다 부추기다 deadly 치명적인 drug resistant 의약품에 내성이 있는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의 이런 말 항생제 내성이 생긴 그런 감염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니까 그런 항생제에 대해서 병균들이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놈이 들어오는구나 이미 그 방어를 갖추고 있죠 내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항생제 사용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되겠죠 과용 남용이죠 의약품의 남용이 is not just a problem in rich countries 부유한 나라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다 throughout the developing world antibiotics are dispensed with no prescription required throughout the developing world 개발도상 국가들 월드 그런 국가들 세계 전역에 걸쳐서 throughout antibiotics 항생제가 anti 하면 반이죠 반 bio 하면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bio가 어떤 미생물체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그 항생제 입니다 결국은 항생제 이런 항생제가 dispense dispense는 원래 나눠주다 는 말입니다 DIS 는 분리 이탈이죠 나눠주다 는 말에서 이게 약을 지어서 나눠주다 그러니까 조제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제하다 with no prescription required 자 이것은 아무런 처방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상황에서 with 자 그런 필요 없는 상황에서 약품 이런 항생제가 막 조제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나이로비 케냐 4 days after her toddler's health took a turn for the worse he is dying about wrecked by fever diarrhea and vomiting Sharon bone decided it was time to try another medicine 4 days after mom 한지 4일 후에 그녀의 toddler 하면 1살에서 3살까지 아기를 말합니다 newborn 신생아 infant 또 뭐 유아 또 toddler 하면 이제 뭐 젖을 뗀 정도는 됐는데 이제 타닥타닥 이렇게 의성어죠 타닥타닥 걷다 그러니까 아주 이 뭐 우리 말하면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애기를 말합니다 자 자 이 자기 애기의 건강이 took a turn for the worse 는 악화되다 입니다 나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악화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his tiny body wrecked 여기까지가 이거는 이제 부사구 입니다 일종의 분사구 입니다 이것은 분사구 렉트가 분사 인데 자 그의 아주 tiny는 아주 작은 입니다 아주 작은 에 그런 몸이 렉 하면 이것은 이제 몸부림치다 괴로워하다 이런 말인데 과금은 삽니다 바이 뭘로 피버 열 설사 그리고 구토 이런걸로 몸서리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은 후 4일 뒤에 Sharon bone Sharon bone 엄마가 decided 결심했다 it was time to try yet another medicine 아 또 하나의 약품 그니까 지금까지 약이 이제 그 안들어서 이제 다른 약을 한번 써볼 때가 됐다 라고 이제 에 작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with no money to see a doctor she carried him to the local pharmacy store a carried to eat a shack near her home in Kibera a sprawling impoverished community here in Nairobi with no money to see a doctor 의사를 볼 돈이 없어서 없는 상황에서 she carried him 자 그녀는 그를 자기 아들을 데려갔다 to local pharmacy store pharmacy store 약국입니다 local 그 인근의 자 이 약국은 뭐냐 이것은 이제 동격의 명사입니다 약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colgate store shack 하면은 양철 지붕의 오두막입니다 양철 지붕 오두막 near her home in Kibera 이 Kibera에 있는 그녀의 집 근처에 있는 그런 양철 지붕 오두막 그 약국으로 갔다 그 이 Kibera는 어떤 지역이냐 여기다 또 설명이 나오죠 a sprawling impoverished community here in Nairobi 자 나이로비에 있는 sprawling 하면 이것은 난잡하게 퍼져나가는 아무런 계획 없이 막 그냥 퍼져나가는 여기저기 막 생겨나는 impoverished community 빈민촌 나이로비에 있는 자 the shop's owner john oteeno 이 가게 주인 john oteeno는 listened 들었다 as she described her 22month old son symptoms and rattled off the pharmacological be fair of medicines he had dispensed to her over the previous two weeks 자 약국 주인 oteeno가 john oteeno가 john이 listen 들었다 as 뭐 할 때 as she described 자 그녀의 22개월 짜리 아들의 정상을 설명을 했죠 설명을 할 때 들었다는 말 그리고는 어떻게 씁니까 rattled off 이 rattled 하면 왈캉달캉 이거 의성음이에요 또 왈캉달캉 뭐 덜썩덜썩 이런 말인데 결국은 이제 덜커덜커름에 찼다 뒤지다 이런 말입니다 더 파모컬로지컬 비패 이 파모컬로지컬 비패 이것은 이제 조제의 조제하거 이런 말인데 결국은 여기가 해서 비패는 이제 찬장 서랍 이런 말입니다 약 조제 서랍입니다 약을 놓은 그런 서랍 찬장입니다 그걸 막 뒤지더니 he had dispensed 자 여기 여기 사이에는 관계되면서 목적기 빠져 있습니다 어떤 약이냐 그가 이 조제해 준 그녀에게 조제해 준 over the previous two weeks the previous two weeks 하면은 그 전 두 주입니다 최근 두 주 그 전 두 주 동안 걸쳐 오버린 몸에 걸쳐 그녀에게 조제해 준 그런 약이 들어있는 그런 이 서랍 이걸 막 뒤졌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전체 주 주질의 동사가 요겁니다 그리고 요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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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동사 레일 오프 리슨 레일 오프가 여기에 걸립니다 나머지 예전은 이제 종속 줄이고 그니까 짧게 줄이면 더 샵 오너 리슨 드 앤드 렛을 오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절은 뭐 요절은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요절은 요기 메리신을 꾸미는 관계대명사절 none of them 그들 중 어떤 것도 자 이 약이 있죠 약 자 이 약을 이미 뭐 2주간 지어 먹었으니까 많이 지어 먹었겠죠 자 그 약들 중 어떤 것도 including four types of antibiotics 네 종류의 항생제를 포함하여 이런 약들 중 어떤 것도 were working 이 워크는 이제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제대로 작용을 하다는 말인데 효과가 없었다 none of them이니까 she said in despair 실망하여 말했다 다음 페이지 like most of the small shopkeepers who provide on the spot diagnosis and treatment here and across african asia 여기까지 하죠 너무 기네요 자 여기까지 대부분의 그런 작은 상점 주인들처럼 어떤 상점 주인 who provide on the spot on the spot 하면 이것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diagnosis 진단을 하고 and treatment 치료를 하는 그런 해주는 provide 해주는 그런 작은 상점 주인들처럼 대부분의 그런 것처럼 here and across african asia 여기 뭐 이 나이로비 지금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또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이런 사람들처럼 Mr. Oteeno does not have a pharmacist degree or any medical training at all 자 Oteeno 씨는 어떠한 pharmacist degree 하면 약사하기를 말합니다 약사하기 약사 자기증을 말합니다 and any medical training at all 그리고 어떠한 의학적인 훈련도 트레이닝도 전혀 받은 적이 없다 그럼 뭐냐 이 사람은 그냥 가게 주인입니다 약도 팝니다 그냥 빵 팔듯이 still 그래도 여전히 그러나 여기 still은 뭐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그는 he confidently reached for tube antibiotics that he had yet to sell to me's bone 그는 자신 있게 뭐 약사하기도 없어 의학 뭐 교육 받은지도 없어 그러나 자신감 있게 confidently reach for 하면 이것은 집다 그쪽으로 손을 뻗어서 집다 입니다 두 개의 향생제를 집어 씁니다 집어 들었다는 말 that he had yet to sell to me's bone 여기 had yet to sell 이거는 아직까지 팔아야 할 뭡니까 결국은 저기 보시죠 아직 팔지 않은 일말입니다 이 말 한번 보시죠 he has yet to come 그는 아직 와야 한다 이 말은 아직 안 왔다는 말입니다 이건 부정입니다 자 미스 본 자 본 씨 부인에게 아직 팔지 않은 두 개의 향생제를 집어 들었죠 이제 뭐 이왕 판거는 이제 효과 없으니까 또 팔 수는 없죠 예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이죠 자 이제 좀 다른 약을 다른 항생제 온갖 항생제를 다 동원합니다 총동원합니다 see if this work 자 이 항생제들이 효과가 있을지 작동을 할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먹여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he said as she handed him one thousand five hundred shillings for both about fifteen dollars 자 그녀가 그에게 뭐 할 때 에서 뭐 할 때 1500 shillings for both 이 두 가지 항생제에 1500 shillings을 줄 때 이렇게 말했죠 1500 shillings 약 15달러 Antibiotics the miracle drugs created with saving tens of millions of lives have never been more accessible to the world's poor thanks in large part to the mass production of generics in china and india 이 항생제 즉 기적의 약입니다 miracle drugs created with 이것은 이제 뭐라는 명성을 가진 이 크레디슨 명성 명예 뭐 어떤 좋은 말입니다 자 we are saving tens of millions of lives 수백만 수천만 명이죠 10이니까 자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린 그런 명성을 지닌 기적의 약 항생제죠 Antibiotics 이것이 have never been more accessible to the world's poor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접근 가능한 적이 없었다는 말은 이만큼 이 항생제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때가 없었다는 말은 지금은 뭐 아무 데서나 막 살 수 있고 thanks to momo 덕택에 in large part 대체로 in large part thanks to 입니다 thanks to in large part 대체로 뭐 덕택에 thanks to the mass production of generics in china and india generics 는 일반 명칭의 약품입니다 예를 들어 뭐 aspron 뭐 이런거 아스피린 이런건 이제 아무나 다 만듭니다 이제 특허권이 소멸됐습니다 아스피린은 의약품도 특허권이 있거든요 그게 소멸되고 아무나 다 만듭니다 지금 물론 바이엘 뭐 거기 아스피린이 제일 좋다 합니다만 자 하여튼 그런 거를 generics로 합니다 이렇게 이미 특허권이 소멸된 그런 약품이죠 아무나 막 만드는 자 중국과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이런 특허권이 소멸된 이런 이런 그 항생제 일반 명칭의 약품들 generics 하면 이건 일반적인 일 말이죠 어떤 회사의 그 브랜드가 붙어 나오는게 아니고 그냥 그런 약입니다 자 이런 약의 대량 생산 덕택에 across much of the developing world it cost just a few dollars to buy drugs like amoxicillin amoxicillin yeah amoxicillin first line antibiotic that can be used against a broad range of infections from bacterial pneumonia and chlamydia to salmonella strep throat and lyme disease 전문 용어들이 서술 나오는데 이건 빨리빨리 전화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다가 버립니다 지금 벌써 10분입니다 자 first line antibiotic amoxicillin 발음도 헷갈리네요 amoxicillin amoxicillin penicillin 하듯이 amoxicillin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 동격 설명 first line antibiotic 1차 항생제입니다 이게 이제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바로 센 걸 안 주죠 이건 좀 약한 겁니다 처음부터 센 걸 줘버리면 그건 골차 아픕니다 이제 나중에 쓸 게 없죠 자 이 광범위한 그런 감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 1차 항생제인 암oxicillin 그리고 또 뭡니까 음 from 암oxicillin 같은 이런 약품을 아 위헤네 아직 안했네 across much of the developed world 이런 개발도상국 많은 부분 전체에 걸쳐서 across 개발도상국의 뭐 전역에 걸쳐 전체에 걸쳐서 it costs just a few dollars 이제 가져오고 to 이하가 진조입니다 그저 몇 달러면 됩니다 비용이 cost 비용이 뭐하는데 to buy drugs like 암oxicillin 암oxicillin 같은 이런 약을 사는데 몇 달러면 됩니다 암oxicillin 아까 했죠 1차 항생제입니다 이런 광범위한 감염에 쓰일 수 있는 1차 항생제 광범위한 감염에 대한 또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영어가 뒤에 자꾸 붙어 나오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 제가 그냥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제가 번역을 하려니까 순서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서 제가 아주 좀 괴롭습니다 지금 from bacterial pneumonia bacteria성 그러니까 병원성 폐렴임입니다 폐렴임 그리고 클로메디아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거 또 salmonella 이런 병균 아시죠 salmonella 또 strep throat 이것은 이제 뭐 연쇄구균인후염이라 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Lyme disease 이런 데까지 광범위한 감염 여기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암oxicillin 같은 이런 약품을 사는데 그저 몇 달러면 된다는 말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Kibera residents are prodigious consumers of antibiotics Kibera 주민들 아까 했죠 나이로비의 빈민가 주민들은 prodigious 이것은 아주 막대한 엄청난 입니다 prodigious 하면 천재 막대한 거 이런 말인데 막대한 소비자입니다 항생제의 엄청난 소비자 One study found 한 연구에 의하면 that 90% of households in Kibera had used antibiotics in the previous year compared with about 17% of a typical American family 90% 90%의 Kibera compared with compared with 몸에 비해서 약 17% 전형제 미국 가정의 17% 에 비해서 여기서는 90% 정도가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달리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항생제로 그냥 뭐 다 때우는 겁니다 뭐 그냥 감기만 져도 항생제 어디 다쳐 자빠져도 항생제 뭐 다 항생제입니다 But the increasing availability of antibiotics has accelerated on an alarming downside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availability는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구입 가능성 자 항생제 이런 구입 가능성이 손쉬운 구입 가능성이 가속하시겠다 on an alarming 놀라운 downside 이것은 하강세 즉 부작용을 말합니다 나쁜 쪽을 말합니다 부작용 The drugs are losing the ability to kill the germs they were created to conquer 자 이 약품들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이런 병균을 죽이는 능력을 어떤 병균 그들이 정복하려고 만들어진 바로 그 병균이죠 그 목적이 그 병균인데 그 병균에 대한 살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 점점 그들의 본래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말 Hard-wired to survive Many bacteria have evolved to outsmart medications Hard-wired 이것은요 유선으로 그러니까 무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유선으로 연결된 이 말은 결국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남기 위해 단단히 박힌 이런 말인데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이런 말입니다 Many bacteria 많은 박테리아들이 이 자체가 복수죠 원래 백테리엄 그 단수가 백테리엄 IUM이고 IUM을 끝나는 말은 IA가 복수형이 됩니다 박테리아 많은 박테리아가 have evolved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더 아웃스마트 스마트는 스마트하다는 말이고 아웃스마트는 더 스마트하다 그러니까 뭐뭐보다 한 수 앞서다 압도하다 이런 의약품을 앞서는 의약품을 아주 앞지르는 그런 걸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뭐 줘봐야 이제 의약품을 더 진화해서 의약품 흥합니다 이제 흥 니 왔냐 자 And as these mutant bacteria commingle with other pathogens in suiz canals hospital walls and livestock pens they can share their genetic resistance traits making other microorganisms impervious to antibiotics 이러한 mutant들은 돌연변이 입니다 돌연변이 박테리아들이 commingle 하면 이것은 mixed mingle과 같습니다 습기답니다 자 다른 병원균 자 이 패소함이 병입니다 쟤는 이게 이제 생명체로 말 병원체 이런 말이죠 병원체 병원균 자 이런 거와 섞이면서 어디에 섞입니까 이런 돌연변이 박테리가 뭐와 섞이느냐 이런 병원균 즉 suiz canals 하수도 하수도 하수관 canals 운하를 말하지만 이것은 하수관 hospital wood 병원병동 그리고 livestock pen 이것은 이제 우리죠 짐승우리 축사 우리 이런 데서 이런 변종 박테리아가 다른 병균과 섞이면서 자 예자가 나왔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종속절입니다 섞이면서 they can share 자 그들은 뭐합니까 공유합니다 그들의 저항성 저항형질이죠 저항이 그들의 유전적인 저항형질을 공유합니다 그야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성을 다 공유를 해서 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등급이 상승 상향평준화 되는 것이죠 내성이 making other microorganisms 그래서 뭘 만들어냅니까 다른 다른 미생물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미생물 impurbished to antibiotics 항생제에 풀하면 뭘 관통하다는 말이고 임은 부정접도입니다 관통하지 않는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항생제에 통하지 않는 항생제 와도 끄떡없는 손상되지 않는 그런 미생물 결국은 병원군이죠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